부추에 든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미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를 꼭 붙잡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뛰어난 물질입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양은 호박 중 늙은 호박의 4배 이상, 예호박의 19배 이상, 그리고 배추의 무려 8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나 부추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다. 부추의 효능을 100%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추조리 방법입니다. 부추의 항암성분인 알릴 화합물은 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하지만 휘발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등 항산화 영양소도 가열하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익히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 가열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싱겁게, 즉 미리 소금에 절이지 않고 먹기 전에 양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짜게 먹게 되면 위암 위험인자인 헬리코박터 파일로균이 위장에서 잘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익지 않은 부추김치가 항암효과에 큽니다. 일반적인 배추김치는 적당히 익히거나 신맛이 증가되어야 항암효과가 커지는데요. 하지만 국내 연구자료에 의하면 부추김치의 항암효과는 우리가 즐겨 먹는 배추김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배추에는 없고 부추에 들어있는 알릴화합물과 염록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추에 들어있는 이 염록소 성분은 갓 담근 것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배추김치처럼 익혀 먹으면 익힐수록 염록소 성분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부추김치는 금방 담가서 먹는 것이 위암정복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흰색 줄기의 암예방 성분이 풍부합니다. 부추에서 발산하는 독특한 향성분, 알릴화합물은 강력한 암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의 뿌리 쪽 흰색 줄기에 이 고유의 향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므로 부추를 고를 때는 입색깔이 선명하고 흰색 줄기 부분이 많으며, 끝부분이 쭉 뻗어있는 것이 암정복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 부추 특유의 향 없애는 방법입니다. 부추 특유의 향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부추 요리에 참기름을 조금 넣으면,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부추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어 먹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냄새가 없어졌다고 영양 성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으로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추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좋은 식품도 적당히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죠. 특히 알릴화합물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기능을 잘 조절해줍니다. 그러므로 부추는 하루에 50에서 70g 정도, 즉 작은 접시로 한 접시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추와 좋은 궁합의 음식인데요. 바로 된장, 참깨, 돼지고기입니다. 된장은 한국인이 가장 자주 먹는 양념 중 하나죠. 하지만 된장에는 나트륨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높이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된장국에 부추를 넣으면 짠맛도 줄이고 부족한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어 좋습니다. 부추는 참깨와도 궁합이 좋은데요. 참깨는 비타민 E가 풍부하며 리놀산, 칼슘이 있어 혈관 근력을 강화해 주어 부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 효능이 배가 됩니다. 또 참깨의 고소함이 부추의 알싸함을 감싸져 맛도 어울립니다.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잘 맞습니다. 돼지고기는 찬 성질인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 균형이 맞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부추와 나쁜 궁합의 음식입니다. 바로 꿀과 소고기인데요. 부추는 꿀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추는 열을 내는 식품인데 꿀 역시 체내에 열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소고기와도 어울리지 않는데요. 돼지고기와 달리 소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여 똑같이 따뜻한 성질의 부추를 먹으면 기름진 위의 점막을 자극해 위통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치의 기능성을 향상시킨 기능성 김치 개발이 식품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의 건강상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녹차, 감잎, 뽕잎, 인삼, 오미자, 다시마 등의 식재료를 첨가한 김치를 말하죠. 항산화성이 우수한 식재료를 김치에 활용할 경우 항산화 효과나 항암 효과가 일반 김치보다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도 보고됐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성분 2배 이상 높이는 방법입니다. 호서대 보건산학연구소 연구팀 발표에 의하면 김치를 담글 때 버섯이나 다시마 달인 물을 넣으면 김치 속 항산화 성분이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일반 김치와 다시마, 표고버섯, 갓을 첨가해 담근 김치의 항산화 성분을 비교했는데요. 다시마와 표고버섯 50g에 15배의 물을 넣어 2시간 동안 끓인 뒤 그 물을 식힌 것과 갓을 첨가해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항산화 기능을 하는 모든 페놀류의 함량이 다시마, 표고버섯, 갓이 들어간 김치가 일반 김치에 비해 1.9배로 많았습니다. 다시마, 표고버섯, 갓이 들어간 김치의 총 페놀 함량은 9.38이었고 일반 김치는 5.03이었습니다. 항산화 능력을 가늠하는 수치 또한 다시마, 표고버섯, 갓김치가 일반 김치에 비해 최고 1.6배로 높게 나왔습니다. 기능성 김치에 들어간 재료들은 우수한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진 식재료들이죠. 다시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저하 효과와 유액 중금속 배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특유의 향과 맛을 자랑하는 표고버섯은 항산화 활성 및 항암효과, 항균작용, 혈당 강화 및 비만 예방 등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슈퍼푸드죠. 간 역시 카로티노이드 중 항산화 활성이 가장 큰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항산화 활성도가 높은 식품인 다시마, 표고버섯, 가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김치의 건강효과를 더 높인 것이라며 김치의 부재료나 양념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다양한 건강효과를 내는 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김치보다 김장김치가 장 건강에 좋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춧가루를 넣어 담근 잘 익은 김장김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두 종류의 바실러스균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춧가루 김치와 백김치를 구입해서 사도시의 냉장고에서 12주 동안 저온 발효시킨 결과 고춧가루 김치에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두 종류의 바실러스균이 밀리리터당 100만마리 이상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고춧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백김치의 경우 바실러스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숙성된 김치가 백김치보다 장 건강에 좋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우리 김장김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